한글자막 by 한효정 클라썸의 최유진 대표님, 이채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왼쪽에 계신 분이 최유진 대표님. 최유진 대표님. 오른쪽이 이채린 대표님. 창업 5년 차. 5년이나 창업을. 더 놀라운 건 동업 5년 차. 되게 자주들 물어보세요. 안 싸우냐고. 근데 진짜 싸워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참 성격 좋으시네. 최유진 대표님 입장에서는 싸운 적이 없어. 그러나 물어봐야 됩니다. 이채린 대표님, 싸운 적이 없어요? 약간 싸운 적은 없고 의견은 굉장히 다르신 적. 우리는 의견이 다른 걸 싸웠다고 표현해요. 싸웠다 또는 삐졌다. 그걸 감정적으로 막 삐지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좀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업하시는 파트너가 또 하나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두 분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두 명은 괜찮아. 두 명까지 괜찮아요. 세 명부터는 위험해. 정신없어. 정신없어. 알겠습니다. 클라썸. 클라썸. 일단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대충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을 시켜주는 무슨 플랫폼 같은. 교육용 카톡. 카톡.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아요. 교육 소통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보통 보기 때문에 기존에 카톡, 슬랙 이런 메신저로 하던 것들을 저희가 학습에 맞게 만들고. 특정한 어떤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만 들으면 전후 좌우에 뭘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자료를 올린다든가 혹은 질문을 해서 답을 한다든가 게시판에 뭘 올린다든가 출석체크를 한다든가 하는 강의 이외에 다른 기타 등등 잡대한 걸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강의 듣고 끝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라 수업이 끝나든 강의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하고 내가 현업에서 하바가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고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도 계속 받고 하는 것이죠. 저희 시청자들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서비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보여주고. 보시면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 페이스북같이 생겼네? 맞아요. SNS에서는 사람들이 사실 말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는 손들고 질문 안 하지만 그래서 SNS의 특징들을 딱 잘 가져와요. 헤어질 때도 요즘 SNS로 한다고 했죠. 직접 만나서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럼. 너무 슬퍼 사실. 헤어지는 건 SNS로 해야 돼. 그래. 우리 이만 만나자. 뭐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요? 게시판이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게시판은 되게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되게 SNS처럼 말랑말랑하게 생겼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같이 축구할 사람 찾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내가 궁금한 것들도 좀 편하게 물어보고 자기소개도 하고 또 교육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이런 감성글들을 남기시기도 하고요. 저 안에서. 그럼 교육받는 학생들이 저기에 로그인해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기업에서 특히 많이 쓰시는데 이제 교육생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죠. 그럼 뭐 페이스북. 카톡. 밴드. 하고 거의 비슷한 거. 카톡이나 밴드 쓰지. 굳이 왜. 굳이 왜. 뭐 이런 질문을. 저 눈빛 보시면. 원망스러운. 너희들 드디어 니들이 한 번 하면 천번째 한다. 그런. 그런 느낌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교육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육에서 소통이 뭐가 문제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을 안 해요. 아 수강생들은? 네. 사실 질문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기업 교육 들으실 때나 혹시 그 현장에 계신 적 있으세요? 질문을 못하죠. 민망하고 또 부끄럽고. 맞아요. 나중에 조용히 따라가서 질문해야지? 뭐 이러던가. 맞아요.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이메일 보내거나 끝나고 조용히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 같이 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질문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또 여기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댓글창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 교육이나 이런 현장에 저희가 녹여드리는 거죠. 그 유튜브 활발한 채팅창을 기업 교육마다 다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밴드가 있잖아. 밴드. 밴드나 카톡방에 모아놓으면 왜 안 되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통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클라섬에서는 익명으로도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경력직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른다고 말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신입이면 당연한 거 물어볼까 봐 걱정하는데. 내가 누군지 익명을. 카톡방에서는 익명이 안 됩니까? 카톡에서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 그 열린 채팅방 같은 데는 익명으로 되긴 되죠. 네. 완전히 또 익명이다 보니까 그러면 완전 익명은 기업 교육에서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요? 좀 이상한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관리자분들이 또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아. 선생님은 최과장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저분 누군지 몰라야 되는 이 미묘한 교육 상황에 맞춰서. 맞습니다. 그러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SK에서 실제로 익명 게시판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회사 안에서? 그룹. 네. 전체. 블라인드 같은 거? 블라인드. 원래는 실명 게시판이었는데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한다고 익명 게시판으로 만들었는데. 미쳤구나. 제가 들었던 실제 사례가 최태원 회장이 제가 최태원 회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더니 네가 제 터님은 난 이건다. 막 그렇게 서로 올려가지고 진짜 회장님이 맞습니다.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익명이 되면 자유로워하시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강사는 누군지는 아니까 막말을 하거나 의미 없는 글을 올리지는 않는다. 네. 최소한의 수질 관리도 되고 사실 한 가지 더 실명의 메리트가 있는데 통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안에서도 좀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답변을 많이 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기업 차원에서 시상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피드백을 하거나 할 때 이런 건 너가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관리용으로도. 특정한 강의나 교육을 기반으로 한 채팅방 또는 게시판 커뮤니티인데 내가 원하면 실명 원하지 않으면 익명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보니. 아, 그건데. 그건 좋네. 바로 그건데. 그건 좋네요. 그래서 내가 익명으로 질문하고 싶으면 익명으로 질문하고 내가 팀장인데 이런 거 질문해도 괜찮을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답변 달 때도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실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답인 것 같으면 실명으로? 잘 모르겠으면 익명으로. 그런데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관리자는 안다. 네. 관리자만 아니까 동료들한테 부끄러워서 질문하지 않는 일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지.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질문하는 게 사실 약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도. 이게 직업이지만 사실 그렇긴 하죠. 자,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거 메. 끝. 끝. 여기 하나 더. 여기서 끝나면 아쉬우니까. 여기서 이제 관리까지 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톡에서는 일이 계속 사라져요. 그런데 꼭 10명이 안 봐요. 대체 누가 안 보지. 안 보는 사람이 있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클라우성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선 누가 안 봤는지 봤는지 볼 수 있고 안 본 사람들한테만 리마인드 알림을 또 푸시 알림을 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메일로 제공지 이거 계속 오잖아요. 난 확인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딱 그 필요한 사람들이 놓치지 않게끔 잘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줌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영상 강의를 듣게 하기도 하고 퀴즈를 풀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랑 다 어우러져서 이제 내가 영상 강의를 보면서도 또 채팅을 하고 이런 교육 관리들까지도 클라스원에서 한눈에 가능한 게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거다. 교육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질문도 좀 쉽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시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거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러면 듣기 전에 미리 수업 자료들 나눠주고 또 강의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클라스원에 어딘가로 오세요라고 하는 거를 줌 회의 같은 거 할 때 링크 보내듯이 카톡방 모이세요 하면 링크 보내듯이 단톡방 모이듯이 그렇게 링크를 보내주는 건가요? 오 정확해요. 링크로 이렇게 그냥 보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이 이미 목록이 있으면 그렇게 한 번에 초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들어간다? 네. 들어갈 때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야 되는 겁니까? 네.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냥 소셜 로그인 같은 걸로 1초 만에 딱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다 접목되어 있어서 금방 가입해서 들어오세요. 어딘가에서 본 듯한 서비스들이 그냥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 단톡방 들어가는 건 이건 줌 회의할 때 딱 그 느낌이고 이거 모여 있는 거 보면 페이스북 같기도 하고 카톡방 같기도 하고 그게 약간 비슷한. 주제로 보자면 밴드고. 근데 다 모여 있네. 이거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거세요? 원래는 무슨 대학에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보통 대학이든 기업이든 다 비슷한데 학교마다 학습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관리 시스템. 아마 써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LMS라고 약자로 불릴 텐데 아마도 기업에서는 영상 강의들 같은 거 올려져 있으면 영상으로 강의 보신다든지 진급 교육 같은 거 해야 될 때 사전에 막 들으셔야 된다든지 요즘은 토익이나 이런 강의들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책에 있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이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반드시 꼭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있다고 쳐요. 그런 과제도 제출하고 막 성적도 보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런 LMS들이 있는데 약간 상상을 해보셨을 때 기업에서 만약에 우리가 슬랙을 안 쓰고 이메일로만 소통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거나 사내 메신저가 없다라고 하면 되게 불편하시지 않으실까요? 카톡 있잖아요. 아. 카톡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카톡도 없다. 그러면 사장님만 불편하겠다. 직원들은 안 불편해. 그럼 불편하겠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학교에서도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다 이메일로만 소통을 하게 돼요. 이메일 처음에 써보셨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고 뭔가 교수님한테 내가 메일을 잘못 쓰면 성적이 깎일 것 같고 아니면 답변이 안 오면 되게 전전긍긍하고 되게 그러한 심리적인 장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시간 끝나고 꼭 질문하고 기업이나 대학이나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저희들의 출발점이었고요. 원래 학교에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의 전후좌우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했다 온라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학교 LMS도 힘들고 이메일도 힘드니까 우리가 카카오톡방을 각 수업들마다 파서 한번 소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 그거를 한 1년 정도 트라이를 해봤고. 카카오톡방으로. 질문이 올라왔을 때 불편한 점들 질문이 묻힌다든지. 옛날 거 늦게 들어가면 못 보죠. 네. 늦게 들어가면 못 보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거를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클라썸을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창업을 했다고요. 학교는 다 졸업하셨어요? 저는 졸업을 했고 저는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셨다고요? 이채린 대표님이 크게 되실 분이네. 스티브 잡스의 계부를 읽는. 빌게이츠처럼. 중퇴? 창업을 하려면 중퇴를 해야지. 방금 자퇴 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학생이다가 바로 창업을 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5년이 벌써 되셨구나.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기업들한테 써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게 일이겠네요. 그렇죠. 고객분들이 또 입소문도 내주시고 저희도 결국 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대학에서 LMS를 사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개선 상황들을 처음에 제안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대학을 다녀서였을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문제는 어느 곳에나 있다 보니까 실제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대학의 문제만 해결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전반적인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좀 교육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기업의 소통의 문제하고 예를 들면 학교의 소통의 문제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학교보다 원래 기업이 소통을 이끌어내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더 강제적인 게 있잖아요. 성적을 받으려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좀 성적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기업은 사실 진짜 자발적이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소통 플랫폼이 없으면 진짜 소통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질문도 못하고 질문해도 누가 답도 안 올리고. 네. 기업에서도 소통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업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플랫폼의 여부랑 기업 문화랑 또 결부가 같이 돼서 이 소통의 현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곳이구나라고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약간 가정이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질문도 활발하게 하고 조금 부끄러울까 봐 예를 들면 가면을 익명이라는 고양이 가면을 씌워주고 그렇게 하면 질문도 많이 할 것이고 답변도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찮아서 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난 고양이 가면이든 뭐든 귀찮아서 안 할래 할 수도 있고 답도 누군가 답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난 바쁘고 귀찮다. 안 할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해요. 맞아요. 해결 못해요. 안 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언더스탠딩이 매일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2%는 휴가도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구독도 안 하고 시청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육 프로그램이 안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런 회사는 안 돼요 어차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수 없으세요? 맞아요. 그 말씀 주신 게 정확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술은 결국엔 그 환경을 촉진시켜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딱 툴만 도입하면 알아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봤던 건 내가 원래는 하고 싶은데 심리적 장벽이 높아서 못하시는 그룹이 있고요. 아니면 할 동인 자체가 별로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럼 첫 번째 그룹한테는 이 툴을 도입했을 때 좀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나 원래는 창피하고 바보 같은 질문일까 봐 걱정하고 나댄다고 할까 봐 걱정했는데 바로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난 참여하면 되겠다.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기업 문화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문화라는 게 그 조직에서 뭘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진할 수 있는지 뭘 했을 때는 이거는 제재를 가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문화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서로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게 구성원들한테 계속 전파가 되고 그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런 이제 전파하는 과정을 더 촉진시켜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진짜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갖게 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잘 되는 데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클라썸을 적용해서 잘 되는 사례가 있으면 좋죠. 어디 어떤 회사들 많이 다니셨을 텐데 어떤 회사에 가니까 직원들이 진짜 뭐 여리가 있네. 그렇든가요? 저희가 이제 특히 인상 깊었던 것들은 보통 일반적인 편견으로는 되게 IT 중심이고 이러면 그럼 좀 더 잘할 것 같고 좀 제조업이나 이런 보수적인 어떤 문화를 좀 더 갖게 된다라고 하면 힘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교육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제조업 기반의 이제 기업을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이런 교육을 바로 좀 짜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도 우리는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모바일로 소통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처음에 말씀 주셨는데 한 번 교육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건데 특히 요즘에는 그 세대들도 많이 이렇게 온라인이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기업에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물맛난 물고기처럼 이제 커뮤니티를 선보하는 그룹이 있는 거죠. 강당에 모아놓고 했을 때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서로 질문하고 이런 걸 해놓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커뮤니티가 보통 활발해질 때는 100%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그 1%, 3%, 5%가 처음에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규도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중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 하면서 더 하게 되고 특히 신입사원 교육 같은 거 진행하셨을 때는 내가 지금 처음 맞는 이 현장이 이 기업의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신입사원 교육 같은 데서 시작을 하셨다가 점점 다른 교육으로 또 확장이 되고 전사 차원의 도입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클라썸. 공짜입니까?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죠? 둘 다 있습니다. 무료도 있고 유료 플랜도 있어요. 무료는 맛보기죠? 그냥 잠깐 해보고 아쉽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야? 무료 좀 하다가 조금 더 쓰시려면 유료로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거. 다 해본 거. 조금 다른 건 소통 기능. 기본적인 소통 기능은 평생 계속 무료예요. 메신저처럼 할 수 있는 건 무료고. 여기서 내가 좀 더 데이터도 보고 싶고 관리도 좀 더 잘하고 싶고 교육 과정도 줌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좀 유연하게 설계도 하고 싶고 여기까지 나아가면 유료죠. 그러면 돈은 회사에서 내는 거고 쓰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내가 클라썸을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회사는 돈을 내고 쓰는 거고 직원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서 하는 거는 무료로 그냥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30명이 들어오든 10명이 들어오든 500명이 들어오든 가격이 같습니까? 인원 규모에 따라 좀 달라요. 비싸다. 많으면 비싸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속일 수가 없겠네. 클라썸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저희는 한 50명밖에 안 합니다라고 하는데 막 700명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경쟁사는 어떤 회사들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무슨 퍼스트 캠퍼스 이런 데도 있잖아요. 클라쓰 101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기업용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기에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럼 경쟁사를 뭘로 봐야 돼요? 잔디. 잔디. 잔디 어때요? 잔디는 너무 훌륭한 회사라서 클라썸 경쟁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잔디 엄청 훌륭하죠. 저희 대표님도 이제 시오님도 저희도 이제 교류하는데 저희가 같이 묶여있는 섹터 자체가 비투비 서스라는 기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사스 회사들 간에 이제 워낙 교류가 많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네. 정답입니다. 요즘 되게 핫한 분야죠. 그런데 이제 잔디 같은 경우는 실제 사내 메신저로서 사내에서 소통하는 부분들을 풀어가시는 곳이라면 예를 들어 슬랙이나. 실명 기반으로. 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지 이제 매일매일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클라썸은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영역 자체가 다른 협업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잔디도 쓰고 잔디라는 메신저도 써요. 기업용은 잔디 쓰고. 개인용은 카톡을 쓰고 잔디를 써. 그리고 써야지 당연히. 훌륭한 메신저니까. 잔디. 그리고 예를 들면 교육용 있으면 또 클라썸은 또 쓰고. 그렇게 해도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마치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국을 뜰 때는 숟가락을 써야 되고 반찬을 집을 때는 젓가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는 소통 툴에서 협업을 할 때는 잔디나 이런 팀즈 같은 훌륭한 툴들을 썼는데 교육을 할 때만 관리하는 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딱딱해지지.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안 일어나고 그냥 이메일 갖다 쓰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사생활을 할 때 하는 어떤 메신저들을 갖다 쓰니까 전문적인 소통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 젓가락을 구비할 때가 된 거죠. 그거 비유 좋네요. 먹는 걸로 비유.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되게 좋다. 우리 언더스탠딩이 매번 이런 인터뷰 하고 나면 궁금한 것들이 시청자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 한 10만 명이 봤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둘이 아닐 텐데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올리기에는 좀 애매하고 올려본들 이상한 답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 클라썸이랑 좀 연결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돈이 문제네요. 진짜요. 이 돈을 누가 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커뮤니티 기반은 저희 소통으로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도 클라썸을 링크로 걸어서 수강생분들이 클라썸 안에서 질문을 하고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시면 됩니다. 질문 답 올리고 하는 것까지는 공짜고.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추가로 교육자료를 더 올리든가. 거기에서 말씀해주신 줌이랑 연동을 한다든지. 그건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유료를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 무료로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어떤 수학 강의를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클라썸으로 질문 답변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 링크를 공개해 두셔서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수천 개 이상의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특히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인데 수학을 유튜브로 배우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그러면 나중에 감사 편지 같은 것들도 막 찍어서 올리고 후기도 남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공간에서 이제 그 강사분한테 감사 표시도 하고 되게 훈훈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유튜브는 또 강의마다 댓글이 다 끊기잖아요. 따로 노는데 클라썸 안에서는 한 곳에 모이니까 옆에 또 태그를 설정해 놓으면 이 부분은 어떤 웹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태그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독자분들끼리 계속 지식을 생성해 나가는 거죠. 하여튼 유튜브 댓글은 2% 욕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사실 거기 들어가기 싫어 클라썸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는 공부하는 얘기만 한다. 그 이상한 댓글을 거기서 욕하는 댓글은 관리자가 지울 수 있습니까? 관리를 하실 수는 있고요. 알겠습니다. 클라썸 댓글 지웠다고 뭐라고는 안 하겠지. 유튜브 댓글 지우면 그건 뭐라 그러지. 못 지워요. 끝나고 가지 마시고 저희하고 얘기 좀 잠깐 해보시죠. 재밌네. 제일 고민이 뭐예요?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기업들도 써보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선뜻 잘 안 쓰죠? 그냥 고생하십니다라고만 하고. 그게 고민인가요? 5년째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에요? 보통은 소통이 문제네라는 생각을 바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이 뭔가 잘 안 이루어지고 만족도도 나쁘고 왜 맨날 비슷한 형식의 교육만 하냐라는 말을 계속 들으시잖아요. 교육팀은 짜증나죠? 네. 맞아요. 동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교육이나 이런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인사팀에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런 교육 콘텐츠들을 또 계속 트렌디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 그럼 자꾸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소통에 있다라는 것들을 웨비나를 통해서나 이런 데서 좀 계속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소통.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이해를 못한다 고객들이. 그게 고민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겪는 문제고 제가 어제 고객분과의 미팅에서 좀 들었던 게 와 이거 내가 맨날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 환경에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 분명히 뭐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말을 안 한다. 그런 불만인 거예요? 그런 답답함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소통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냥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알겠다. 보니까 왜 다를 수 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세요. 영상 강의 같은 거 회사에서 돈 정말 많이 들여서 만드시는데 콘텐츠를 진짜 자세하고 되게 재밌고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올렸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는데 계속 전화나 메일로 물어보시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소통창이 붙으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직원들 강장에 모아놓고 자 이제 격이 없이 허심탈하게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조용하게. 신입사원 교육과정에서도 선배와의 대화 이런 거 할 때 조용하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과정에 클라스물 도입해서 이제 선배와의 멘토링 세션 같은 걸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익명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회사에 궁금했던 걸 다 쓰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도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FAQ로 만들어서 다음 신입사원들한테는 미리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업데이트도 하시고요. 그 AI를 활용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저희 AI 이름은 도트인데 참 똑똑한 친구예요. 실제 저희가 교육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트인데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슷한 질문들을 찾아준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고민하시는 게 AI 생각하면 왠지 말을 만들어서 넘겨줄 것 같고 혹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클라스물 도트는 비슷한 질문들을 문맥 기반으로 찾아줘요.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나 단어가 없더라도 이거 비슷한 질문의 맥락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걸 추천해 주는 서비스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이전에 오고 갔던 유사 질문을 같이 붙여준다. 그래서 그거를 유사한 질문을 찾아주다 보니까 이거를 답변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과 질문을 이어줘요. 그러면 그걸 실제 질문을 하셨던 다른 분의 질문을 보고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소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인이네 지식인. 별건 아니네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냐면 예를 들어 신입사원 교육을 운영하면 다 똑같은 질문을 한대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비슷하겠죠. 작년 신입사원, 재작년 신입사원 똑같죠. 맞아요. 맞아요. 매번 하는 질문들이 비슷한데 내가 분명히 이전 기수 때 성신성의껏 이만큼은 다 답변을 남겨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톡방도 개설할 수 있는 개수가 10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톡방을 만들려면 이전 톡방을 삭제해야 돼요. 나가거나 강사가 만들려면 보통 HR팀에서 만드시거나 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그 톡방들을 다 지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들 또 다운로드 따로 안 받아놓으면 다 그렇게 날리게 되는데 클라썸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이전 톡방에 있는 걸 긁어서 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알아서 AI가 5초 만에 답변을 바로 주는 거죠. 신입사원 입장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답이 와버리니까 훨씬 더 질문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이 기업 교육 시장이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는 듣긴 했는데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실제로 기업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겠어요. 영업도 하시고 하실 테니까 실제로 이 시장이 막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연 이게 돈을 쓰는 그런 시장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기업에서 사원분들을 뽑으시는 과정도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면접관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말 수많은 돈을 넣어서 정말로 훌륭한 인재분들을 모셔왔는데 그 인재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가시는 이유가 그 90일 안에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얼만큼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OJT를 정말로 해서 적응을 하는지. 거기에 정말 들어가는 돈이 매년 매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 MZ세대들이라 부르는 세대들에서는 이직이라는 부분들이라든지 내가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실제 복지 차원에서도 교육이 정말 많고 신입사원들이 온보딩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경력직분들도 마찬가지고 온보딩이라는 차원에서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수시로 채용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OJT 하나에 들어가는 돈 자체도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1년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실제 사용되는 비용 같은 걸 추이를 봤을 때도 되게 많은 급격한 곡선으로 커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DT해야 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보통 큰 기업에서 비전을 이렇게 딱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올해 DT를 하는 이런 것이죠. 얘기 많이 하죠. 되게 많이 하세요. DT를 왜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 지식이나 노하우가 사람한테 남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까지 남아서 계속 사용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퇴사를 하면 그때 있었던 히스토리가 다 끊어져요. 그리고 몇몇 건에 대해서만 톡방으로 조용히 물어보죠.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일을 할 때 본인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유돼서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들을 보면서 부서이기주의도 없애고 서로 계속 같이 협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체형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년 전에는 연봉 정쟁이 한창 일어났어요. 우리가 1.5배 더 쳐줄 테니까 와. 이런 식의 이직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 인재분들은 연봉으로만 가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너 오면 성장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각자 그냥 개인 업무에 치여서 성장까지도 아니고 그냥 현업에서 일에 파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계속 뭔가 교육을 끌어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뛰어난 동료들을 모셔놓고 그들이 서로 노하우를 나누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기업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 원래 흡연실에서 만나고 맞아요. 맞아요. 술 먹고 그런 거잖아요. 회식하고 하는 게 거기서 성장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성장이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의 연락이니까 그냥 내가 유튜브 보듯이 자기 전이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그런 지식들을 탐색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항상 이 중요성은 계속 알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지. 그렇죠. 근데 이게 최근에 시장이 엄청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사실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원래 이제 이런 교육이 일어나는 곳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느린 분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 온라인을 한번 싹 다 겪으니까 굳이 비대면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하나의 도구로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오프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끝나고는 계속 온라인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미국에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언리쉬라는 곳에 갔어요. 미국에서 가장 힙한 HRD 컨퍼런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서 저희한테 매년 이제 그 박람회에 가셨던 분이 진짜 시장이 이제 드디어 확 열렸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이 되게 임시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괜히 큰 돈을 쓰기도 좀 망설여하셨다고 하죠. 근데 이제는 그게 딱 끝나고 이젠 진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 섞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특히나 현장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게 예전에는 이 온라인을 쓴다라는 것들이 되게 말로만 블렌디드, 하이브리드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분들 자체가 애초에 온라인의 장점을 느껴버리니까 이럴 때는 왜 온라인 안 해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프라인을 하려면 오프라인을 했을 때 좋은 이유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왜 굳이? 네. 이건 온라인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기반의 툴들이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기회들이 갑자기 열렸고 기업들도 돈을 쓸 준비가 된 거죠. 해외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해외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국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LMS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해외에도 비슷해요? 네. 아까 러닝. 러닝. 무슨 매니지먼트였는데.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렇지. 그거는 수강자, 스튜던트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티처가 하는 거예요? 티처가 하는 거겠지, 티처가. 그런데 러닝이잖아, 러닝.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러닝의 초점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를 잘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수술. 학습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네. 출석했어, 안 했어. 이런 걸 중심으로 관리하는 거군요. 영상을 100% 들었어? 재생 버튼 눌렀어? 이거죠. 그렇지. 길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익명도 아니고 실명도 아니고 그 모호함을 잘 살린 것 같네요. 우리가 커뮤니티를 보면 반드시 실명이어야 하는 커뮤니티도 있죠? 커뮤니티가 있고 필요한 거. 또 장단점이 있어요. 막말은 안 하는데 다들 그냥 입 다물고 있죠. 또 반대로 익명인 곳을 가보면 난리지 난리. 엉망진창. 설마 또 자연운 얘기들은 온가고 적당히 잘 섞어놓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더라. 이 시장 잘 되면 저희도 언더스탠딩 그만두고 똑같은 거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괜찮겠어요? 네.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 딱 이것만 해놓으면. 익명, 실명 왔다 갔다 하면서.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잘되면 모방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기업이 보통 또 선두주자가 돼서 유명해지면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클라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저희 초기 모델에서 큰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클라썸의 핵심은 참여도를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참여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로 이제 AI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를? 예를 들어 기업에 사실 파일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쌓아뒀죠. 소통도 그동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카톡방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든 메일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클라썸은 이걸 다 모아주는데 심지어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적절한 순간에 계속 끄집어내줘요. 예를 들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줘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화면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누가 이거 엑셀 저 하고 있는데 특정 값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분이 분명 원하는 값 찾으려면 어떤 함수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많은 어떤 파일에 엑셀에서 특정 값 찾는 방법이라는 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AI가 적재적소에 그 지식을 끌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묻고 답했던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클라썸에 있으니 네. 언더스탠딩은 만들어봐야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워낙 일찍 시작해서 지금 이제 6천 개 이상의 곳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이미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언더스탠딩에서 열심히 질문을 되게 많이 모아도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이렇게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클라썸에서는 그게 수백만 개, 수억 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6천 개 오시나 돼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I나 이런 것들의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앞으로는 그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AI도 자체 개발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요즘의 AI들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오픈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픈소스는 이미 퀄리티가 높게 일반적인 모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얘를 얼마나 가르치고 키웠느냐? 그렇죠. 이미 예를 들어 말을 한다고 하면 6살 정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가 화학이 전공이게 하고 싶으면 화학 관련된 데이터를 잘 넣어주면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화학 관련된 말도 잘하게 해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클라썸에서는 우리가 업무 현장에서는 전문 영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보다 업무 현장에 훨씬 더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AI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안 되겠네 우리는. 나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죠. 일단 우리는 빨리 돈을 벌어서 인수합시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6천 곳이 쓴다고 해외에서도 쓰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국내와 해외의 약간 소통의 차이가 있습니까?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에? 재미있는 질문이다. 해외 기업의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샤이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고 미국을 가서 항상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대화는 되게 많이 일어나고 소통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미국 사람들이 말을 서로 거리낌 없이 많이 할 것 같아. 그래. 위아래 없이 벌어졌잖아. 존댓말도 없고 애들이. 사장님한테 쪼 안 그러고. 이 친구냐? 그래서 도큐멘트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되게 그런데 그러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는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A팀에서도 똑같은 걸 썼고 B팀도 똑같은 거, C팀 예를 들어 구글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피처를 개발을 해요. 그럼 이거가 같이 모이고, 쉐어리 되고 실질적으로 같이 대화가 된다면 훨씬 더 풍성한 게 나올 텐데 중복적으로 비슷한 도큐멘트가 계속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 같이 이어주고 같이 대화가 되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걸 저희가 실제 도와드리고 있죠. 여전히 미국도 잘 안 되더라. 가면서 보니까. 네, 맞아요.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네. 슬랙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따로 만들어야지. 슬랙도 있고 뭐 교육 전역 커뮤니티 프로그램한테 무슨 회사를 바꿔달라고. 왓츠앱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건 자기들끼리 협업해야지. 슬랙도 마찬가지로 슬랙 안에 정말로 정보가 정말 많아요. 거기도 이제 메신저 기반이다 보니까 그게 정보는 올라가는데 다 사라지고 검색도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명확한 키워드가 있어야지만 검색이 되거든요. 저희처럼 작은 회사도 슬랙을 쓰면서 검색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파일명도 그럼 명확하게 그 파일명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요. 네. 근데 클라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사내 메신저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형태에서 가지고 갔을 때에는 훨씬 더 그게 정제되어 있는 이제 검색들이라든지 대화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바라보는 것도 그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서로 알아보고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클라썸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지식인을 오래 써봐서 공유하다. 다른 나라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하겠다고요?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가 교육이라는 상황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성장을 할 때는 현업에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성장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단순히 교육 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 공유까지 일어나는 게 클라썸의 범주. 좀 더 메신저에 가까운 형태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예를 들면 저도 제 즐겨찾기 파일도 있고 제 아내는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거 많죠. 안승찬 대표도 본인이 나름대로 막 열심히 북마크 해놓고 재정해놔요. 가끔 이렇게 보면 재밌는 건 많아. 그런데 뭘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좀 애매하죠.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되게 좋기도 하고 나도 저장해놓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지금. 그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만드신 폴더 구조들이 또 있고 만드신 폴더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보고 싶으면 그래서 무슨 폴더에 들어가야 그 파일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평소에 다 파악해놓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바쁘니까 정리도 서로 안 해놓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클라썸에서는 이제 대표님 옆에 있다가 나 지금 엑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해 라고 하면 이 AI가 저 대표님의 폴더 속에 이 부분이 딱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꺼내 쓰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알아요? 안승찬 대표한테 그런 거 있는 걸? 그거를 이제 클라썸에 이제 계속 적재하게 되는 거예요. 파일을 쌓아놓으면? 네. 그러면 그거를 알아서 다 이제 텍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찾아서 딱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면 꼭 평소에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도 이미 예를 들어 누가 한 번이라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그거 내 파일이 여기에 있어 하면서 올려줬었어요. 그러면 이제 AI가 지금 클라썸에서도 그거 비슷한 질문 나왔었는데 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는 것들은 다 가져온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메신저의 좋은 점, 카톡의 좋은 점, 예를 들어 검색했을 때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클라썸은 저희가 안 되니까 우리 경쟁사네요. 보니까. 왜요? 왜요? 그러니까 업무를 회사에서 하고 뭔가 그 자기 개발의 욕구가 있거나 뭐 좀 더 알고 싶으면 유튜브로 와서 언더스탠딩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자꾸? 다들 그냥 회사 안에서 그냥 클라썸에서 선호사님들끼리 다 해결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흡연실의 적이네. 흡연실의 적. 안 돼. 이거는 너무 안 돼. 오히려 협업관계일 수 있는 게 클라썸 안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링크가 유튜브 링크예요. 그래서 요즘에 말씀 주시는 것들이 유튜브에 배울 게 제일 많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질문을 하면 누가 이렇게 끌고 하다가 이렇게 준다 했죠? 이거 뽑는데 이렇게. 네. 그렇죠. 맞아요. 클라썸이 언더스탠딩의 홍보 채널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계속 언더스탠딩 관련된 자료들이. 저는 사업 좀 할 줄 알아요. 완전히 호흡하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저희는 한 5, 60명 전부 된 팀원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5, 60명 먹여 살릴 만큼은 매출이 잘 안 나오죠? 저희는 초기부터 매출 기반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윈터다 이런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투자자분들의 러브콜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도. 계속 흑자예요? 흑자를 유지한다기보다는 매출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저희는 이제. 돈 버는 모델이니까. 맞아요. 공짜로 절대 안 주니까. 공짜로 의료 플랜도 있지만. 의료 플랜은 많이 써주셔서.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선점 효과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분들이 빨리 쓰실수록 아까 말씀드린 AI도 더 고도화되고 더 피드백도 많이 받으면서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어서 지금 흑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단 그 새로 매출을 얻으면. 투자할 때 다. 그렇죠. 지금 더 팀원들 모시고. 그래서 전직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군 채용. 네.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 있으세요? 저희가 사업을 사실 처음에 접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래야 동업이 위험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 이제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커뮤니티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기업에 제공하는 유료 툴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들어와서 여기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런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톡방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잘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열린 커뮤니티로 해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왜요? 카톡을 그냥 쓰면 되지 굳이 이걸. 그게 딱 그 질문이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그때는 왜 그랬냐면 원래는 이제 과목마다 확실하게 톡방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과목을 듣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온다. 이런 약속들이 딱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열려있는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고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가 8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쓰고 있다라고 하면 엄청 대단한 서비스인데 그 과목에 대해 80% 이상이 자연스럽게 이미 쓰고 있어야 작동하는 서비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새로운 서비스니까 그냥 들어와 보고 뭐지?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 강제성이 사라진 거죠. 약속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이 커뮤니티로 모이게 만드는 게 저희 사업의 핵심이 아니라 모여있으면 잘 소통하게 해주는 게 사업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뮤니티로 런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이거는 유틸리티 툴이다. 기업에서든 대학에서든 갔다가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툴로 바꿨더니 그때 이제 사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여라 하니까 그렇지. 모여라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군요. 내가 왜 거기 꼭 가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언더스탠딩 방송 끝나고 질문하실 분 클라썸으로 오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모이라고 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다 끝난다는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거예요. 언더스탠딩 구독자분들 다 모이세요라고 하면 거기 모이시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클라썸이라는 어떤 커뮤니티 툴이 있는데 거기에 언더스탠딩 모르게 언더스탠딩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언더스탠딩 구독자들 거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됐던 거죠. 모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분들을 일단 확보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툴을 제공하는 게 초기의 쾌즘을 넘어서는 중요한 에너지가 되더라. 그래야 이제 활동이 생기고 실제 소통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카카오톡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모여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방만 만들면 이 방으로 들어와라고 하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카카오톡이라는 게 다 끌어오잖아 또. 나 아까 방 탈출해도 다시 들어오는 게 없어.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여있다는 게. 그렇죠. 카카오톡은 사실 그래서 아예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소통이든 여기서 해. 이거에 맞는 툴이니까 누구든 오는 건데 저희는 교육의 목적에 맞는 툴이면서도 그 교육 현장에 주는 게 아니라 아무나 모여서 여기에 교육의 목적에 맞게 소통을 해라고 하니까 이제 안 맞았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지. 목적에 맞춰서 그거를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서로 핏이 맞아야 되는구나. 이걸 좀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말아먹었다가. 그래서 사업이 안 될 줄 알고 이제 완전히 접었다가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지금의 클라섬이에요. 아 그래요. 투자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는 누적 74억 받았고요. 미국이랑 한국에서 이제 투자 받았습니다. 달러로도 받고. 네. 달러로도 받았어요? 네. 가서 라운드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투자를 받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투자자한테 자금만 받아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실제로 클라섬이라는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이걸 진짜로 잘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곳들 파트너를 모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이 항상 저희 투자를 하실 때도 뭘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되게 감사하게 주세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돈 넣었으니까. 그렇지. 한 배로 타시니까. 투자 전부터. 우리 투자를 받으면 너희들은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미국 진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미국 진출할 때 이런 것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VC였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영문 투자 사업 계획서랑 이제 한국어 둘 다 만들고 이래서 되게 두 배로 힘들었죠. 좋네요. 좋네. 미국 돈도 달러 외화거리네. 외화거리네. 우리도 어차피 안 되는 건 미국에다 얘기할까 하면서. 우리도. 달러버리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클라사밍 성장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업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는 걸 좀 짚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모두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을 어떻게 터뜨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공부하게 만들 거여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아니면 이러한 소통이 가능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베이스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키워드가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질문과 답변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소통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면 이제 이 관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클라사밍에 와서 자신의 방법대로 서로 모여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지라는 걸 보다 보니 저희가 이제 기업이든 대학이든 그 안에서의 정보의 흐름이라든지 서로의 그 논리시 쉐어링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기업과 대학에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많은 교육기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할 것들은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클라사밍이 줌이라든지 메타버스에서는 개더타운이라든지 키즈에서는 카우시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랑 같이 지금 파트너스를 맺어서 협업을 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과도 어떻게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되게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선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성선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끼를 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고 조심하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조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컨셉 자체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서로 생활하고 선하다기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그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다. 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어로 3인행의 필류아사. 세 명이 걸어가고 있으면 그중에 하나는 난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중에는 분명히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세 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 학습을 한다면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얻을 게 있다. 그런 가정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맥락처럼 결국에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더 잘 배울 수 있는 힘을 믿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창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에 대한 수단으로서 보기보다는 이 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이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해외 진출이나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도 그냥 한국에서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잘 된 걸 한국에 맞게 변형해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기업으로서 함께 배우는 힘을 극대화하는 선두주자가 되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끼치고 싶다. 이게 좀 더 저희의 중심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포부네요. 두 분 최유진 대표님, 이채린 대표님 5년간 동업해 오셨으니까 고비는 넘으신 것 같습니다. 클라섬 더 좋은 기업이 되시고 저희와도 좋은 협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유진 대표님, 이채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폰더메니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달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벽이라고. 거기서 내쉬어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려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티비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